자 2020년도 8월 27일 오후 4시 45분 입니다 어 장은 뭐 이미 일찍 끝났는데요 어 제가 시황을 보면서 어 꽃밭 잠이 들었어요 지금도 정신이 약간 좀 멍멍하네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꽃밭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향분석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장에도 이야기 했죠 오늘 아침장에 데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서와라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대로 결국은 오후장에도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서 어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밀려 가지고 끝났는데요 하락폭이 그나마 2시 2시에 한번 반등권이 오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한번 반등권이 못 왔으면 이거 그냥 장중에 시간이 더 있었으면 2340까지는 무조건 하방압력이 오는 건데 그나마 좀 견디는 바람에 2344로 장이 마감이 돼 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아침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주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그러나 오늘은 상승 추세 올라가긴 끝났다 아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장에 아 지금 오늘장 시향분석 지금 8분과 9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자 시작이 됐는데 자 종합적으로 오늘 이제 시향분석을 계속 했었던 자료 어 8부까지 다 보시면 알지만 어제 야간장에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 아주 반등권이 좋았는데 아침장에 무조건 추가 반등이 와야 되거든요 아주 강하게 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미 드커플링이 시작됐다 아 밀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서 45분까지 계속 하방압력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이 전저점을 절대 안깨고 안깨고 무조건 이 시초가를 오늘의 시초가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이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그래서 시초가에서 정확히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반등권이 오는 듯 했으나 제 이야기대로 직전정고점을 시초가를 절대 회복을 못하고 또 한번 급락장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반등권이 무조건 와야 된다 절대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그리고서 오후장에 추사가 돌기 시작을 했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2360을 잘 봐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60을 잘 봐라 그리고서 제가 시험 분석을 내렸구요 2360을 자 이때에 이제 2350 인데 제가 2360을 잘 봐라 라는 얘기는 올라갈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2360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요 때가 이제 12시 반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60 포인트를 잠시 찍었지만 약 30분 동안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면서 2360을 결국은 뚫고 못 올라가죠 그리고서 계속 하방 압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다 오늘은 이 구간에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 요 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하기 힘들다 회복하기 힘들고 뭐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주가가 올라와도 밀리고 올라와도 밀린다 그러면서 결국은 장중에 많이 빠져서 전 저점을 그냥 쭉 빼게 되면 2340까지는 하방이다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흘러갈 거다 장이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죠 여기에서 2340까지는 주가가 밀릴 것이다 그렇게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어요 미리 예측한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제 예측대로 정확히 끝났죠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 대항차관성이라는 사람은 누차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100%다 단 한 번도 내 분석대로 분석이 틀리는 적이 없다 99.9% 100%라고 얘기하면 조금 건방지니까 99.9%다 순금 은의 그 순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시향분석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약간 좀 과장되게 그런 표현까지도 썼죠 요 시간대에 그죠 여러분들 재방송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확한 시향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거는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그만큼 다 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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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측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느 유명한 슈퍼 개미가 어느 유명한 슈퍼 개미가 기술적 분석은 그건 후행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저 사람 아직도 한참 멀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후행성 지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미리 오늘 여덟 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도 다 미리 예측드린 것대로 단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후행성 지표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겠습니까 이미 선행성 지표고 제 이야기 대로 제 이야기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서 각 시간 시간마다 시간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때 다 제가 예측을 해 드리잖아요 이게 이걸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가면요 이게 하루에 돈이 천만원 2천만원 짜리입니다 단 한 번도 안 틀리죠 지금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교육비가 1500 이었었는데요 자 이거를 배우면은요 하루에 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그냥 눈 감고 벌어요 1억 배팅하면 3 4억 법니다 천만원 배팅하면 2천 3천 벌고요 지금은 엉망검을 줘도 안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해서 안 가르쳐 준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엉망검 생신 꿈도 꾸지 마시고요 너 하나 우리 배우고 싶다고? 안돼 절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? 자 어떻게 됐든 이제 시황이 마무리가 돼서요 이제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장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미리 다 예측 드렸잖아요 내일장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흘러가게 되면 오늘 야간장에 미국장이 이제 조금만 상승을 못하고 조금만 흔들린다 라고 해도 내일장에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금락 왔잖아요 지난주에 한 번 강하게 하루에 그냥 초금락이 왔는데 그 모습이 내일장에 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만약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종가액이 끝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초금락이 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제 이야기 조심하세요 내일장 강하게 하방 압력이 오면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는 아주 미국장이 초금등이 오지 않는 한 그때 또 한 번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금락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2200 뭐 내일은 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내일 엄청나게 금락이 온다 그러면 2290까지는 하방 압력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20포인트는 빠질 것 같네요 그랬을 때 뭐 2300 2320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다 시험 분석해 드렸고요 무작정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장에 따라서 이미 하방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장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미국장 잘 끝나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이 잘 끝나도 잘지는 않다 초급등이 오지 않는 한 조심하십시오 퐁275 com 에라이 Temprétait